안녕하세요 문현진의 불주댕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쏟아지는 뉴스들 사이에서 내가 뭘 봐야 할지 그리고 본다고 하더라도 이해가 잘 안되고 해석이 잘 안되는 그런 뉴스들을 제가 쉽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도움을 많이 받고 계시면 좋아요도 많이 눌려주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면 여러분들께 항상 감사함을 제가 받을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먼저 금리입니다. 금리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올라가는 겁니까? 내려가는 겁니까? 저는 금리이나 쉽게 못할 거다라고 계속해서 강조해드렸습니다. 올 추에도 증시해서라던지 많은 전문가들이 올 중순부터 금리를 할 거다 이 나라 할 거다 또는 연말쯤 전에는 금리 이 나라 할 거다 많게는 금리를 6번까지 내릴 거다라고 설레발칠 때 제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금리 못 내릴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사실 제 예상이 맞았다라기보다는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그래왔던 거거든요. 제가 막 분석을 집에서 막 해보고 막 진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냥 지금까지 그래왔던 건데 왜 이런 식으로 사람들은 생각을 할까? 왜 과거 역사를 아예 안 보는 건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해는 동쪽에서 뜨잖아요. 그럼 해는 동쪽에서 뜨는데 사람들이 해가 지고 난 다음에 야 내일 해는 어디서 뜰까? 하고 있는 거예요. 서쪽에서 뜰까? 남쪽에서 뜰까? 아니야 북쪽에서 뜰 거야. 라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아니 지금까지 해가 동쪽에서 떠눘는데 무슨 갑자기 잊어와가지고 서쪽이니 남쪽이니 이야기 왜 나오는 거지? 같은 느낌인 거죠. 지금까지 금리를 저렇게 쉽게 빨리 내려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금리를 빨리 내린 적이 없는데 뭘 저렇게까지 뭐 빨리 내릴 수 있다고 왜 설레발을 치고 김치국물 마시는지 제가 모르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분석을 하는 게 진짜 미래시장을 맞추면서 신내림 받은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아니에요. 그냥 있는 사실을 그냥 반복되고 있는 게 경제이기 때문에 사실 경제는 도돌이표처럼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것만 잘 보게 되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가 예상이 되는 게 경제예요. 그래서 사실 어렵진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번은 다를 거야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번도 똑같을 거야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경제가 이렇게 금리 인하라는 것이 빨리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은 제가 이때까지 그냥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거고요. 그럼 역사적으로 봤을 때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됩니까? 증시 폭락 나옵니다. 역사적으로 그래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번에도 금리 인하는 서둘지 않을 것이고 서둘지 않다가 금리 인하를 하게 된다면은 증시 폭락이 일어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증시 금리 인하를 하기 전까지 우리가 현금 100%를 해야 된다라고 제가 계속 강조해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해는 동쪽에서 떴으니까요. 이번에도 동쪽에서 뜨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리 이거는 계속 요즘에 아침마다 또는 요즘 방송 보실 때마다 오르네 내리네 가지고 말이 많을 텐데 반가운 뉴스도 아니고 그리고 금리 인하는 서두르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연말쯤에 할 가능성 또는 내년 초에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는 이제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는요. 경제가 너무 안 좋아져가지고 위기가 발생했을 때 금리 인하를 서두를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코로나 때가 그렇죠. 코로나는 금리를 인하해야 되는 시기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라는 특수 상황 때문에 금리를 인하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갑작스럽게 경제가 무너지게 된다면 금리 인하할 수 있다는 그런 변수는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수 찾기 위해서 뉴스를 보는 거죠. 다음 뉴스를 보게 되면 사우디아람코의 1분기 순이익이 전년대에 비해서 14%나 빠졌다고 합니다. 14%면 적은 양은 아닙니다. 이제 원유 생산량 자체가 14% 줄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 생산 자체가 이렇게 줄었다라는 것을 그리고 판매량 자체가 줄었다라는 것을 뭐 이거는 어떻게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까요? 라고 했을 때 모든 산업에 기름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경제가 활발하게 굴러가고 있고 성장을 해 나가고 있으면 기름 소비량은 자연스럽게 증가하게 됩니다. 근데 경제가 조금 이렇게 활발하게 돌진 못하게 되면 기름 소비량은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돼요. 그래서 코로나 때 우리가 해운무역부터 해서 여러 가지 물류 사업이 안 들어가고 공장이 안 들어가고 이러니까 기름 처치 곤란이어가지고 기름이 마이너스 40달러, 마이너스 30달러까지 이렇게 내려갔던 그 시장 기억나시죠? 나시는 분들은 아마 나실 겁니다. 그런 것처럼 경제가 워낙하게 돌아가지 않을 때 기름 판매량이라던가 매출이 줄어요. 근데 사우디가 기름 국가 아닙니까? 근데 저기서 매출 자체라던가 영원류 이렇게 판매가 줄었다라는 것을 좋은 신호가 아닐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글로벌 경기 침체를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또 걱정해야 되는 시기가 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내부적으로 봤을 때 제가 강조해드리는 거지만은 종합건설사가 지금 줄 폐업이 13년 만에 최고라고 합니다. 지금 일단 지난달까지 187곳이 문 닫았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문 닫고 있다는 건데요. 사실 여러가지 문제점으로 봤을 때 2011년도에 그리스 부도위기 터지면서 우리나라도 좀 문제가 생기면서 많은 건설사들이 그때도 문 닫았는데 그때가 같은 기간에 222건 그러니까 지금보다 약 40건 정도 많았던 시기가 있는데 그때 이후로 가장 많은 시기가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게 경제가 상당히 괜찮나요? 라고 했을 때 종합건설사들의 이렇게 문 닫는 게 많아지게 된다면은 사실 이제 전체 건설사의 폐업률은 더 높아지게 됩니다. 전체 건설사는 지금 1280대건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건설사들이 문을 닫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건설사가 문을 닫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하면은 다음 뉴스를 보시면 지방은행 1분기 부실채권을 4천억으로 털어냈는데도 불구하고 연치율이 급등하고 있다고 하죠. 전북은행부터 해서 부산은행, 대구은행 많은 은행들의 연치율이 점점 올라가고 있다는 건데 이 부실채권이 사실은 많은 곳에 돈을 빌려주긴 하겠죠. 우리 생활비 자금으로 빌려주긴 하지만 여러분들도 은행 가서 돈 빌리려고 한번 해보세요. 생활자금으로 얼마나 빌리실 수가 있습니까? 한 1억 됩니까? 아마 1억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생활자금은 담보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진짜 신용으로만 대출해줘야 되는데 그게 꽤나 많지는 않아요. 1억 된다면 정말로 우량하신 고객인 거죠. 1억이 안 되는 분들이 조금 많을 수밖에 없고 이미 대출이 여기저기 껴있기 때문에 사실 1억 받는 것도 어려울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1억 이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러면 집을 사면 돼요. 집을 사면은 집값의 일정 부분, 퍼센트까지 우리가 대출 받을 수 있잖아요. 60에서 80% 내외로 이렇게 받을 수 있게 되는데 그런 대출이 굉장히 많이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가계대출의 거의 80%는 우리 집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부동산에 물려있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실제로 기업 대출의 거의 일반적으로 대부분도 역시나 부동산에 물려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PF 리스크라든가 이런 건설사 폐업이 되면은 돈을 빌려가 놓고 폐업 신고해버리는 거기 때문에 돈을 못 돌려주는 거잖아요. 그럼 은행 입장에서라든가 금융사 입장에서는 돈을 못 돌려받는 거거든요. 그럼 이런 PF는 도대체 누가 많이 투자했을까요? 하면 우리 개인들이 투자한 돈이 아니죠. 은행도 돈이 있어야 돈을 빌려줄 텐데 이거 어디서 난 돈입니까? 하면은 사실 은행들이 이렇게 예금을 받아가지고 대출을 받은 것도 빌려주긴 하지만 PF 프로젝트 파이낸셜이라고 하죠. 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모은 돈이에요. 그럼 무슨 목적을 가지고 모았습니까? 부동산에 투자해주고 부동산에 돈 빌려주려고 모았겠죠. 그럼 누구한테 모았습니까? 증권사와 그리고 수많은 기업들과 그리고 수많은 은행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PF 리스크가 터지게 되면은 증권사가, 금융사가 무너진다라고 해서 지금 이제 소형 증권사들은 벌써 부실과 폐업 수준까지 거의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생각하신다면 사실 이거 지금 우리나라가 조금 경고등 들어왔다 생각하시면 돼요. 뭐 그래서 그런 건지 사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외화 유출이라는 게 지금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죠. 한국이 위험하다고 평가를 한 건지 아니면 반대로 그냥 미국이 안전하다 해서 생각을 해서 나가고 있는 건지 우리가 그들의 속내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결과적으로 본다면 지금 환율이 자꾸 올라와가지고 1300원 이하로 빠지진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00원대, 1100원대가 안정적이다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던 우리들인데 1300원 이상이 이제 어느덧 그냥 자연스러워져버린 거예요. 1300원에서 내려오질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러다 보니까 원화값을 이제 하락을 막 막기 위해서 외환보유액을 계속해서 풀어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외환보유액 자체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뭐 이런 거 별거 아닐 수 있습니다. 외환보유액 좀 줄어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지만 사실 IMF라든지 여러 가지 금융위기 전에 이렇게 외환보유액이 줄어들고 있었을 때도 마찬가지로 별거 아니다 라고 이야기 했었어요. 그러니까 외환보유액 많다. 과거에도 많다고 했는데 지금은 그때보다 더 많겠죠. 경제 규모가 더 커졌으니까요. 근데 비율상으로 본다면 그렇게 많은가라고 했을 때 아직까지 그렇게 많다라고 하기도 조금 애매한 것 같기도 하고 또 적다라고 하기에도 애매한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빨리빨리 줄어나간다? 속도가 빨리빨리 줄어나간다라고 하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뭐든지 급한 게 문제인 거잖아요. 그래서 살도 그렇죠. 살도 천천히 찌거나 살이 천천히 빠지는 건 상관이 없는데 급격하게 빠지거나 급격하게 찐다면 그 몸에 무슨 이상신호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외환보유액 줄어드는 속도가 지금은 환율 방어를 하기 위해서 조금 이렇게 가팔라지고 있다, 빨라지고 있다라는 것을 감안해 본다면 안전한 그런 증시는 아닌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외환이 나가고 있는 게 일시적인 현상이고 그냥 기후에 불과한 거라고 한다면 잠깐 일어났다가 말 거라고 한다면 괜찮은데 진짜로 이제 우리나라가 위험하다고 판단하고 나가는 외국인들이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나라는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끼리만 똘똘 뭉쳐가지고 주식을 사서 버텨야 된다는 건데 큰 손들이 들어와주지 않고 외국인들이 들어와주지 않으면 과연 증시가 우상향하면서 폭풍처럼 올라갈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런 뉴스를 보시게 된다면 주식 투자를 확대를 하고 비중을 늘려나가는 전략보다는 사실을 조금 줄여나가는 전략이 훨씬 더 맞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주식하는 사람이 맨날 주식 사지 마라 그래 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운동을 한다고 해서 맨날 아령을 들고 있는 건 아니죠. 헬스장 가는 것만으로도 운동이 되는 거고 가서 조금 쉬고 있는 것도 운동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직장 갔다고 해서 무조건 일을 8시간 동안 1분 1초도 안 쉬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쉬면서 하게 되는 거죠. 뭐든지 그런 것 같아요. 공부를 한다는 것도 진짜 24시간 계속하는 건 아니에요. 잠도 자고 그러고 있는 거죠. 그럼 수험생들이 카페에 가서 커피 한 잔 사 먹고 있으면 공부 안 하는 겁니까? 수험생이 아닌 겁니까? 라는 느낌이에요. 여러분들은 현금을 들고 있든 주식을 들고 있든 매매를 하시든 매매하지 않고 있든 주식하는 사람들은 다 주식하는 사람들이에요. 투자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꼭 내가 지금 현금을 사고 팔아야지만 주식을 한다는 그런 강망간념에서 조금 벗어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식시장은 좋을 때가 있고 안 좋을 때가 있어요. 안 좋을 때는 피해야 투자자들이 선명한 투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선명한 투자를 위해서 피해야 할 때는 조금 피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저의 불주댕이 진행의 취지니까요. 많이들 봐주시고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설정까지도 꼭 부탁드리고 주변 사람들한테 많이 많이 홍보 좀 해주세요. 이런 좋은 뉴스 좋은 내용을 좀 많이 공유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많이 홍보해 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불주댕이 시간의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보신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설정까지 반드시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응원 댓글도 달아주신다면 저희가 항상 힘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